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7번 각종 등기 그랬죠? 6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작년 9번 문제입니다. 하필등기 얘기인데 별표하시고, 하필등기.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에서는 하필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그게 뭐예요? 자, 우리가 주소가 다르면 하필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필 대상 토지 중에서 만약에 A토지와 B토지를 뭐예요? 이 두 개를 만약에 하필할 때 일부 토지에 대해서 분할 사유가 생겨요. 집을 짓는 바람에. 그러면 분할을 하고 합병한다는 얘기예요. 예외에 분할과 합병을 같이 신청하면 예외가 있지만 일단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하필한다 하게 되면 하필이 가능한 건 딱 세 개예요. 뭐가 하나 한 거? 하필이 가능한 건 딱 세 가지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 토지의 전부든 토지의 일부든 무슨 물건? 용익물건 있죠? 용익물건.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 있죠? 임차권. 여기서 이제 제한사항은 뭐냐면, 특히 모일 때, 이렇게 용익물건일 때, 이 용익물건은, 자, 일단 요역지 지역권은 안 돼요. 요역지 지역권은 안 된다. 왜? 요역지의 특성상 요역지는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역지가 만약에 하필 되면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승역지는 전부되고 일부 되니까. 이 승역지, 이 승역지 지역권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게 하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필 대상 모든 토지에, 이렇게 항상 모든 토지에 등기, 원인 및, 자, 그 연월 있죠? 연월일. 근데 뭐예요? 접수번호 있죠? 이 접수번호가, 접수번호가 동일한, 동일한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사 항상 전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땅의 뭐예요? A땅의 저당권은 개요. 자, 전부의 자동권이에요. 근데, 이 B땅에는 등기가 안 됐어요. 이 두 개를 합병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저당권은 일부에 대면 안 돼요. 항상 전부에 대해지요. 근데 저당권이 같이 됐을 때, 이 시간이 같아야 돼요. 날짜, 시간이. 날짜, 시간이 같아야지, 중간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저당권은, 절대 뭐예요? 뭐가 틀리면 안 돼요. 등기, 원인, 접수번호, 동일한, 항상 시간, 날짜와 시간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추가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적. 그 다음에,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예요.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예요. 신탁등기. 그러면, 거기 62번에, 건축법 뭐예요? 11줄 때는 건축을 받아, 다 쓸 점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그 건물, 대지, 땅에 무슨 등기가, 신탁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도, 신탁 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 제한의 사안이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가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많은 얘기고. 그 다음은, 유역지 지효권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사항이 모두 동일하다면, 합필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유역지 지효권은 뭐예요? 유역지 지효권은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요. 유역지 지효권은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디귿권에 소유권이 동일한 갑토지와 을토지의 모두 소유권 등기 외에 등기원인과 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하여튼, 저당권은 등기원인과 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된다. 모든 토지에,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자,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니을, 위 디귿의 경우, 갑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절하고 있으나, 을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절하고 있다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전부고 하나는 뭐라고? 지분 얘기니까,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일부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부가 하나는 일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있다, 그러면 틀린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 3번이 뭐예요? 니은과 니을만 틀렸다. 62번은 몇 번이 답이다? 62번은 3번이 답이다. 자, 63번을 보자, 아니죠? 63번을 보시면, 변경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자, 능력과 간평 문제의 얘기인데, 물론 법무사 문제도 같은 유사 문제가 있었어요. 자, 63번은 조그맣게 별피하시고,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단독이고, 부기등기에 의한다라고 써있죠?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항상 단독이고, 항상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1번이 답이다. 그런데, 그럼 2번은 뭐예요? 2번은 권리변경은 공동이죠? 이해관계 내 승낙소와 판결소가 없다면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3번에 2번은 뭐예요? 이승판, 이해관계 내 승낙소와 판결소가 없으면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한다. 없으면 뭐예요?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주등기하지.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자, 종전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살은 표시를 한다. 3번은 뭐예요? 표시변경은 항상 뭐라고? 주등기, 주등기. 항상 표시변경은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소관첨으로 토지표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을 때 통지받는 날부터 1개월에 직권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불법 통지를 받으면 지적에서 했어요. 불법 통지를 받죠?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 1개월 이내에 소유권자한테 우리가, 니네가 토지표시가 맞지 않는데 등기를 받아갖고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더니 다시 뭐예요? 불법 통지받으니까. 자, 이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등기명인 소유자한테 자, 1개월에 뭐라고? 기간을 주고. 기간을 뭐예요? 기간을 주고. 뭐라고? 부동산 표시변경하라고 기간을 준다는 거죠. 아니하면 기간을 주고. 이 소유자가 뭐예요? 자, 아니하면. 아니하면. 뭐였다는 얘기예요? 직권하겠다는 얘기죠. 직권. 아니하면 직권이다. 자, 그렇죠. 무조건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 토지라 건물 등기표제의부에 접수 뭐라고? 연호를. 자, 접수번호 안 쓴다는 얘기지. 접수번호는 꼭 써야 돼. 표제부 갖고 있고 다 뭐는 써야 돼요? 접수받은 연호를 꼭 써요. 표제부만 접수번호를 안 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63번에 1번만 옳다. 64번은 마수등기 별표하세요. 자, 이게 17년도에. 자, 2020. 올해 2022년이니까. 자, 2022죠?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5년 전에 뭐예요? 5년 전에 승진시험에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말수등기에 말수등기 허용되지 않고 회복등기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요. 64번은 몇 번이 맞다? 1번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말수등기 종료는 제한이 없는데 말수등기를 말수하진 않아요. 4번.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의 종속자,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님으로 부기등기만을 말수할 수는 없다. 부기등기만을 말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 말수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1번 무슨 등기? 수익권 부족등기? 갑. 2번 이전등기을, 그죠? 그 다음에 2-1번 무슨 특약? 환매특약 등기하죠? 자, 무슨 등기한다? 환매특약 등기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가 환매회자가 3번 이전등기 해오죠? 원인을 환매회해서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럼 2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수하죠? 부기등기만 등기관이 뭐할 수 있어요? 직권 말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거기 부기등기는 기존등기와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체를 의미로 주등기와 별개를 새로운 등기가 아님으로 부기등기만,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만을 말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어요. 원인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말수등기 안하고 뭐예요? 이전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고. 그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뭐예요? 원인에게 뭐가 되면? 원인에게 뭐예요?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가 되면 무슨 등기 안하고 말수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 있다. 라고 했어요.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는 등기가 해당 부동산의 관할이 아닌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데 발견할 때는 지척이 말수하고 말수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제한다고 써있죠?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4번은 항상 뭐예요? 자, 직권말수등기는 두 개로 구분합니다. 서냐 후냐. 중간처분등기죠? 가등기한, 본등기한, 중간처분등기. 이 중간처분등기는 이게 절대 무효는 먼저 선, 말수예요. 후, 말수했다고 통제예요. 근데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자, 그 이외에 말수 등기 있죠? 그 이외에 말수 등기. 예컨대 농지에 전세권 등기 했다. 농지에 전세권 등기 했다. 농지에 전세권 등기 했다. 농지에 전세권 등기 했으면 농지에 전세권 등기 했다. 그러면 먼저 뭐라고? 통제해줘요. 우리가 잘못된 등기를 받았습니다. 1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 이신청하라. 그렇다면 등기관이 뭐하겠다고? 직권말수하겠다고. 먼저 통제예요. 후, 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자,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말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하고? 통제래요. 통제. 우리가 잘못된 등기를 받았습니다. 1개월의 기간을 줄겠습니다. 1개월의 기간을 드릴 테니까 이의제기하라고 통제한다니까요. 해틀렸어. 그 다음에 말수 등기 C. 등기상 말수에 대해서 이의관계인 3자의 승량이 있을 경우에 그 3자의 명의는 등기인 권리자의 단독말수한다. 그게 틀렸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5번, 64번은 1번이고 동그라미 5번은 자, 이렇게 갑과 우리 이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등기는 이뤄졌어요. 1번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울루. 예로 졌죠? 그러면 이 을이란사의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1번 저당권 등기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갑이란사의 판결을 갖고 2등기 말수할 때, 이 병의 이해관계냐. 얘가 이해관계냐. 승낙을 안 해주면 말수 등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낙이 있으면 이 등기를 뭐해요? 등기관이 뭐하겠다고? 직권으로 말수하겠다는 얘기지. 자, 얘가 승낙 안 해주면 이 갑이 또 수송해야 돼요. 왜? 104조는 누구한테 이 선의사님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뭐해도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 갑이 얘를 상대로 승소해서 판결 갖고 해야 되지. 승낙서가 첨부되면 직권 말수. 자, 그래서 가장 오른 것은 1번만 옳다. 거기에 65번에 별표하시고,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 말수에 대한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아까 방금 봤어요. 환매특약 등기 말수는 직권 말수. 소유권이 얻은 게 말수할 때 그 등기 목적으로 한 이 저당권 있죠?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 말수. 그 다음에 채권자 의뢰 등기 인청에 의해서 갑소유 토지에 절대 가압류는 촉탁 등기지. 채권자 의뢰 신청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수할 경우 그 가처분 등기 말수에 써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4번과 5번을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자, 예컨대 예를 두 개를 드릴게요. 갑가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이 매매가 민법 몇 조예요? 110조 사기 감각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만약에 이러지죠? 1번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의뢰예요. 자, 그러면 단소정의 선의 3조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갑이 발빠르게 움직여요. 소송합니다. 2등기 말수해달라고. 소송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뭐예요? 공탁금 20% 내고 가처분 신청해서 여기 이제 뭐예요? 촉탁등기로 3번 뭐가 들어와요? 가처분 등기가 들어옵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는 가처분이나 쓰고 시험제에는 가처분 등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을 보고 썼는데 여기다 이전등기가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악이, 악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선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갑이란 사이 소송에 승사하죠? 그럼 단독 신청해요. 무슨 판결 받아왔고? 당연히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말사하는 판결고 요거 등기 이전말사하고 요등기.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자, 가처분 채권자죠? 얘가. 우리는 등기법은 민사소송법이 아니니까 원고 피고란 말을 안 써요. 얘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니까 신청해서 이게 촉탁으로 들어왔으니까 촉탁등기니까 얘가 가처분과 연관된 가처분 채권자예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2등기 말사하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 말사한다. 이걸 두 개로 단독으로 말사한다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말사하는 건 단독이다. 가처분 이후 관리 말사하는 건 단독이다. 그 5번을 먼저 보면, 자, 또 하나 예를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배웠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소송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 갑에서 소송을 하면서 이 놈이 딴 놈한테 팔지 모르니까 여기가 가처분이 들어와요. 자,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뭘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죠? 이 판결을 받고 이 단독으로 판결을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가처분 이후의 권리를 이걸 맞수시켜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독으로. 4번 뭐예요? 이걸 맞수시켜요. 4번. 3번에 뭐예요? 3번에 이전등기를 맞수해요. 맞수하죠? 그럼 당연히 말수했으면 자기 앞으로 판결을 받았으니까 여기다. 5번. 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를 해서. 자, 을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점. 가처분 이후의 권리말선 단독. 가처분 이후의 권리말선 단독이 단이죠. 그럼 거기 5번을 먼저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 처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에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라 해서 이전등기 신청했죠? 뭘 신청한다니까요? 이렇게 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면 신청했잖아요? 신청하면 이거부터 말수해야지 신청 들어가지. 신청하면 거기에 줄지세요. 뭐라고? 그 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 후에 마치는 제3자 권리 제3자 이전등기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자, 이후에 이 권리는 뭐예요? 이건 단독으로 말수한다. 이거 단독으로 말수한다니까요? 가처분이의 권리 단독 말수죠? 단독 말수한다. 이거 항상 가처분 등기 이후 포인트가 그거예요. 가처분 등기 이후 권리 단독 가처분이의 권리 단독. 이거 단독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거기 위에 동그라미 4번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소판계에 따라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수할 경우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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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가 사선 그세요. 거기에 그 경유에는 자, 거기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처분 등기 말수 이렇게 그 등기 말수할 때는 이제는 뭐예요? 이 등기가 이것도 말수되고 이것도 말수됐잖아. 그럼 뭐예요? 그럼 이 등기 필요 없어졌잖아. 이거 이거 이 가처분 등기 필요 없잖아. 이거 이걸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를 직권 말수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등기해오면 이게 가처분 등기 필요 없잖아. 이거 등기해왔으니까 이건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수한다고 그 얘기예요. 조금 어려요. 이거 몇 번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몇 번 들으셔야 돼요. 한 두세 번 들으시고 포인트는 항상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 권리를 단독으로 말수하면 요 가처분 등기는 필요 없었으니까 이건 등기관이 직권 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직권 말수 등기가 아닌 건 5번은 단독신청 말수다. 그러니까 가처분 이후에 제3저명의 이전 등기 병의 등기는 그건 뭐예요? 단독신청 말수다. 아니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66번의 가등기 별표합니다. 작년도 간평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가등기를 명하는 명하는 가처분 명령의 관할 법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다. 그렇죠?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관할 맞고 그래서 뭐예요? 2번에 가가처분 명단 가처분 등기라고 얘기가 나오면 촉탁등기인데 가처분 명령의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고 이건 명령이라는 얘기죠. 단독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을 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뭐 할 수 있다? 항구할 수 있다 하는 게요. 결정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은 뭐예요? 항구한다. 맞고 가등기와 본등기 할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맞고 근데 가등기 문제는 가등기 명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맞사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아니게요. 자 만약에 누가 가등기가 만약에 돼 있다. 아니게 가등기가 가등기가 돼 있다. 그럼 가등기가 만약에 돼 있으면 이 가등기권자와 시험에 뭐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뭐예요? 떨어지면 자 누구하고 아저씨 의무자하고 그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말수할 수도 있고 자 그 명인의 뭐예요? 자 승낙서 받아왔고 그래서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가등기가 의락부로 돼 있다. 자 그러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부동산을 만들어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취득하니까. 그러면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이렇게 둘이 공동으로 말사할 수도 있고 가비나 병이 얘한테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승낙서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6번에 그래서 5번이다.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67번 별표하시고 가등기가 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자가 물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니까 절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있어도 공유물 보존행위를 소유권자가 못하니까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맞는 얘기도 안 했죠. 자 맞아요. 67번에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의 승낙할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전세권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에 그 동일한 범위의 임차권은 이건 당연히 전세권과 임차권은 점유로 해야 될 사람이니까 직권 발산한다. 맞다. 근데 근저당 이렇게 뭐예요. 67번에 어디에 지금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근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후순위로 뭐예요. 2번 또 뭐 했어요. 근저당 가등기에 본등기 할 경우에 그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저당권 있죠. 자 이 저당권 이에요. 저당권 등기 있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 이나 저당권 은 점유 하지 않으니까 양립이 돼요. 자 본등기 하더라도 저당권 을 말수할 필요가 없어요. 직권 말수한다 그러면 5번 가등기된 부동산의 이중계 가등기 가능하죠.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어요. 부기등기 맞고 자 68번 장녀도 법무사 문제인데 가등기 옳지 않은 거 별표하시고 자 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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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부 정지조건부 권리의 설정이전 변경 청구권 장례 확대 청구권 가능하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수익권 청구권 가등기한 이전등기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 상 권지를 목적으로 감률은 말수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 시험 문제 다 불어놨었죠. 작년 시험에도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68번은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지금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얘를 상대로 해서 돈 갚으라고 소송을 하면서 여기 2-1번 왜 소유권이 아니니까 감률했어요. 우리가 이런 감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당 해당된 가등기 상 권지를 목적 안하는 감률과 처분은 자 지금 뭐예요.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니까 68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거 뭐하는 중이라고 감률과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말살 수 없다는 게 말살 수 없다는 게 부대요. 자 그래서 말살 수 없다는 게 틀리고 그다음에 가등기 1명은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명령은 목적 부동산 주소지 관할 소재지 관할 이죠. 이거 받고 단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가등기 본 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된 경우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다. 그래서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가등기 이후에 가비 부동산을 3자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얘한테 본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시험에 할게요. 항상 가비 가등기 시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예요. 자 가비다. 얘는 뭐예요. 순위가 밀리니까 직권 맞춰서 세상에 자 그다음에 자 5번 대본판례에 따르면 당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여부는 당의 가등기가 실제법상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할 것인 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당의 가등기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면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대물변제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에 전 담보 가등기라 안 써있고 소유권에 전 총원권에 가등기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민법할래죠? 민법시간에 배우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뭐일 수 있다는 얘기 담보 가등기 쓰일지 그 얘기했지 맞는 얘기도 안했죠. 자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69분의 이인청을 별표해 놓고 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등기간에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자 권리자 이외의 제3저도 인청이 가나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자 뭐예요. 등기를 각하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를 각하했으면 각하당한 사람만 이인청할 수 있어요. 절대 뭐라고 자 그 제3자가 없어요. 자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의리 저당권 설정 계약고 등기를 신청했을 때 각하당했으면 이 각하당한 당사자만 할 것이고 예컨대 자 이렇게 구분건물의 복도와 계단은 이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절대 뭐예요. 이 절대 뭐예요. 여기 이해관계지. 왜 이놈이 내게 복도 내 거라고 이거 철조망처럼 못 다니니까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등기가 실행된 것은 이해관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행이 안 된 것은 이해관계 자체가 없으니까 각하당한 사람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간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60일까지 하면 이거는 뭐예요. 60일까지 이 사람들이 이거 60일까지 못하면 복도와 계단 등기가 말소가 안 되면 안 되죠. 이 말소 될 때까지 한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3일 이내 2일을 붙여서 사건을 관할 지번부원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송부한다고 3일 나오죠. 등기법은 1 아니면 3이에요. 자 이렇게 뭐 시험 문제 지방법원으로 송부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이 신청서를 이 신청서를 3일 이내 누가 신청해서 준다. 그게 아니라 법원으로 송부해요. 그게 답이에요. 69번에 뭐라고 3번의 답이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나오죠. 동그라미 시고 동의 없이 등기가 된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에 뭐뭐 없이 동의 없이 또 뭐예요. 뭐를 첨부하지 않고 있죠.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고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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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법원 판례다. 판례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까지 소송했다는 얘기죠. 이거 2인청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관할 지문 2에 대해서 결정 후에 등기관한테 가등기를 명하는 게 아니라 결정 전이에요. 전.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뭐예요. 이 각하당에 쓰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또 병하고 저당 건넹이 하죠. 그러니까 이 법원은 뭐예요. 여기서 자 이 신청서를 뭐예요. 신청서를 등기관이 받아서 왜 이 신청은 이 신청은 이 신청은 네 글자니까 지방법원에 해요. 그런데 이 신청서는 다섯 글자죠. 자 관할 등기소에 내요. 얻다 낸다고 관할 등기소에 내요. 자 그러면 이 관할 등기소에서는 신청서 받고 이유가 있다면 상당한 처분이 뭐예요. 등기각한 걸 받으면 되고 등기가 실행되면 말수하면 돼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3일 이내 법원으로 지방법원으로 송부합니다. 3일 이내. 그 이 신청서를 첨부해서 송부해줘요. 여기서 이제 결정 전에 결정 전에 뭐예요. 자 이 병이란 사람 이 을이란 사람이 병보단 순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을을 위해서 이 가등기를 명하거나 1번 뭐예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을 앞으로 해주고 집행전이 효율이 없으니까 얘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등기는 뭐예요. 이 아래 이의의 이의의 뭐예요. 북인을 명한다 아니게요. 결정 전이에요. 전에 후가 아니라 전해 명한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틀렸다. 69번은 3번이고 그 다음에 70번은 다음 중에 등기간의 판단에 오른 것을 못 오고르라 하게 되면 이게 승진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1필지 토지가 일부가 요역지로 하는 등기는 수리하면 안 되죠. 왜? 전부를 해야 되죠. 요역지는. 틀렸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자기 지분만에 일부 지분만에 보조는 게 안 되고 각하해야 되고 이거 맞고 나는 맞죠. 그 다음에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 등기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등기로 뭐해? 직권하면 안 되지. 이건 법원의 이의 부기를 명한다. 명령이에요. 이의 부기를 명한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2인청에 따라 관할지방부원이 말소등기 기록명령을 하자.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들이 이미 이해강의에 있으면 말소등기 못하지. 이해강의 있으면 이해강의 있으면 말소등기 실행하였다. 말도 안 돼요. 이해강의 있으면 말소등기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를 명하거나 이의 부기등기 해갖고 기록명령 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하라. 회복등기 하라. 이해강의 있으면 안 된답니다. 70번은 뭐예요? 70번은 나만 맞죠? 나만. 나만 맞는 게 몇 번이니까. 3번이다. 70번은 몇 번이라고? 3번입니다. 자 여러분 그 등기법은 지금 별표라고 한 거 있죠? 특히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을 지금 여러 번 한 번 다섯 번 정도 다시 문제 다시 확인해서 봅니다. 많이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었으면 거기에 우리 숲길을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을 한 지역이 있어요. 숲길 기출문제 특강 중에서 특히 그 강론상에 보존등기 전능기 거기만 많이 보세요. 그 내용 그 나왔던 시험 문제를 계속 눈이 눈이 켜서 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거라도 정확히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시험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거 이제 보시고 여기 지금 70문제 정리 좀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시간도 없는데 방송을 다시 듣고 그런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모르는 것만 확인하고 문제 계속 뭐예요. 문제 그 특강 한번 다시 듣고요. 특강 그 문제풀이 숲길 다시 듣고 이거 이거 70제 이거 다시 확인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